안녕하세요 지지튜브입니다. 동아시아 축구연맹 E1 챔피언십, 일명 동아시안컵에서 4연패에 도전하는 벤토호가 첫 경기에서 중국을 만났습니다. 파울로 벤토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0일 오후 7시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중국과 2022 동아시안컵 1차전을 치렀는데요. 이번 동아시안컵은 한국과 중국, 일본, 홍콩이 풀릭으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전을 시작으로 24일 홍콩, 27일 일본과 차례로 맞붙게 되었는데요. 경기는 모두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려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에는 좋은 연습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황의조, 김민재 등의 유로파는 모두 빠진 가운데 해외파로는 유일하게 제1리그에서 뛰는 권경원 선수만이 합류되었고 대부분이 K리그에서 뛰는 국내파 선수들로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국가대표팀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엄원상과 나상호, 송민규, 백승호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확실하게 벤투 감독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민재와 함께 대한민국 국가대표센터백의 한자리를 맡고 있는 김영권 선수 또한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이번 대회에서 빠져 지난 6월 A 매치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던 윙백을 포함한 수비진이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3년 출범한 이 대회에서 한국은 최근 3연패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5회 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벤투 감독은 경기적 인터뷰를 통해 이번 대회는 기존 선수뿐 아니라 새로 뽑힌 선수들과 더 많이 함께할 좋은 기회이다. 대회는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겠다라며 과정과 결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는 예상대로 한국의 일방적인 공격과 중국의 템백 수비 일명 버스를 두 줄 세우는 전략으로 흘러갔는데요. 한국의 한수화폐 실력과 경기력이 당연하게 예상되었지만 23세 이하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수비만 하는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반전 볼 점유율이 80%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두 줄로 내려서서 반격도 하지 않는 중국을 상대로 골을 넣기는 쉽지가 않았는데요. 하지만 첫 골은 예상치 못한 중국 주장 선수의 아름다운 헤딩 자체 골로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곳으로 정확히 꽂아 넣어주며 중국 팬들을 좌절시켰습니다. 이후 후반전에도 비슷한 흐름이 계속되었고 두 번째 골은 후반 9분 한국팀의 아름다운 연계에 이은 권창훈 선수의 마무리로 2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이어 후반 34분에는 날카로운 패스를 받기 위해 조규성 선수가 뛰어갔고 이때 중국 수비수가 팔로 밀치며 파울을 하였지만 끝까지 밸런스를 잡고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주며 3대0으로 스코어를 벌렸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월드컵을 기대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후 중국 선수들은 거친 파울을 하며 소림축구로 카드를 모아갔고 그렇게 경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중국 최대 포탈 사이트 왕위에서는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또다시 시작된 공안증 한차원 높은 축구를 하는 한국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는 기사가 메인에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은 해외판들이 모두 빠졌지만 조규성, 황인범, 권창훈, 김진수 등의 주전선수들이 참여하며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부드러운 패스플레이에 이은 마무리를 중국 선수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손흥민과 황의조, 황의찬이 없는 공격진의 파괴력은 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계속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한국이 차근차근 경기를 풀어가며 골을 놓고 있을 때 우리팀은 단 한 차례의 위협적인 장면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많은 축구팬들을 좌절하게 만들기 충분하였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중국 축구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보면 중국팀 골키퍼는 하기가 진짜 힘들 것 같네요. 상대팀의 날카로운 슈팅을 막아내도 언제 우리팀한테 기습당할지 모르니까요. 11명이 다 우리 진영에서 수비만 하고 있고 상대팀은 4,5명이 공격하는 게 전부인데 2명이서 1명을 막는 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오늘 경기를 보니까 월드컵 티켓을 확대한다고 해도 우리 국대는 월드컵에는 못 가겠네요.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해설이 한때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은 적이 있다고 말하는데 듣는 뇌가 다 쪽팔리더라니까요. 우리팀의 이번 헤딩은 진짜 엄청난 연습량이 보이는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골키퍼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헤딩은 우리 골대를 향했네요. 우리팀은 기본기가 너무 부족하네요. 전반전에 슈팅이 13대 0이었고 볼 점유율은 78대 22이었습니다. 우리 국대는 도대체 언제쯤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전반전의 점수는 1대 0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0대 0은 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한국이 전반에 20%의 볼 점유율만을 중국에 내줬네요. 이건 일본이랑 하면 더욱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기본기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우리 국대는 도대체 왜 해산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잘해내는데 남자 축구는 과학적으로 도대체 증명이 안되네요. 앞으로 20년간 중국 축구는 볼 필요가 없겠어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대는 대충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다음 세대를 기대해봅시다. 약간 대학생이랑 중학생이랑 취합하는 느낌이 드네요. 우리 팀은 완전히 세컨볼에 대한 의식이 없네요.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세컨볼에 대한 집중을 요구하는데 단 한 번도 경합해서 이기는 적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기본기가 막장 수준입니다. 몇 년 동안 밥 먹고 축구만 했는데 도대체 뭘 연습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이번 경기는 진짜로 한국팀 입장에서는 아무런 훈련의 가치가 없는 경기였네요. 이 정도의 스코어는 예상한 바입니다. 아무런 놀라움도 없습니다. 느린 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걱정됩니다. 지금 보아하니 우리는 완벽하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네요. 대량 실점을 하고 지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제대로 된 공격도 못해보고 경기가 끝나다니요. 위협적인 슈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팀이 한국보다 높은 데이터도 하나 있네요. 옐로우 카드는 우리 팀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화이팅! 양 팀의 이름을 가리고 데이터만 보면 슈팅수 1대23, 점유율 23대77 이런 데이터는 완벽하게 아마추어 동호회랑 프로리그 선수들의 차이네요. 우리 중국팀 주전 선수들이 모두 참가했어도 게임이 안됐을 겁니다. 하물며 23세 대표팀이 참여했으니 알만하죠. 가봤자 학살만 당할 뿐입니다. 도대체 축협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지니튜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니튜브였습니다.